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들어오! 뭐야 저승사자야 뭐야! 정체가 도대체 뭔 거야? 반반입니다. 어? 한 번이라? 그럼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짜장 반, 짬뽕 반, 탕수육 반, 유림기 반, 뭐 내가 좋아하는 반 반, 아주 사랑스러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만. 저의 성이 반. 이름도 반. 합하면 반 반. 제 이름이 그냥 반 반이라고 해요. 성이 반이야? 반. 반, 반 김은 뭐 관계가 있나? 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반이에요. 그러면 뭐 half and half, fifty and fifty. 네 죄를 내가 그러면 말할까 말까, 널 구속시킬까 말까, 이럴까 말까, 띠르르르르르, 바보가 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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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말까.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박 경사님? 어. 혹시. 어? 제 얼굴이 반반하니까. 어? 반반하니까. 응. 누가 봐도 얼굴이 반반하니까. 응응. 어? 반반하니까? 그래서 반반이라고? 그래서 반반이라는 거야? 야 지금 말이야. 야 지금 내가 볼 땐 말이야. 너의 얼굴은 지금 논산훈련소 32사단 연병장이야. 아주 너무 커 이렇게. 그래서 반반인 것 같은데. 박 경사님? 뭐 왜 얘기해봐. 이렇게 반반한 얼굴 본 적 없으시죠? 처음 봤지. 에이. 세 바퀴 반을 뛰어야 될 것 같아. 이 반반한 얼굴 감상하시는 거. 돈 받지 않겠습니다. 어허. 감상하시겠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주 지금 반반한 게 아니라 반반하다 못해. 반반을 넘어서 뻔뻔으로 갔어. 너무너무 뻔뻔해 지금. 아주 이거는 총살감이야. 박 경사님. 얘기해봐. 뭐 제 얼굴이 반반해서. 어. 총알도 제 얼굴에 반해서 피해갈 수 없다니.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고백해봐. 지금 말이야. 지금 네 얼굴이 너무 커서 총알도 피해갈 수가 없어. 다 맞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럼 뭐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정체를 밝혀봐. 피해 못 가는데. 반반인지 번번인지 뻔뻔인지 빤빤인지. 자 박 경사님. 그래.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질까. 반반 반반. 오. 일리가 있어. 박 경사님 어떻습니까. 떨어질까. 올라갈까. 나도 내 마음이 갈팡질팡이야. 어느 날은 뉴스 보면 올라갈 것 같고. 어느 날은 떨어질 것 같고. 트럼프 보면 올라갈 것 같고. 이거 보면 또 트럼프 보면. 금년 보면 내려갈 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모든 상황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5월이 시작됐으니까. 정말. 결국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 가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I자 폭락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 L자로 해서 그냥 쭉 이것이 길어진다는 분들도 있죠. 맞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가 코로나도 이렇게 잘 막았는데. 맞아. 야 세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어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아. 교과서처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U자 성장 정도 이렇게 또 성장할 수도 있다. 결국 팬데믹이 끝내고 경제가 U자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지금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한국 경제는 회복될 거다. 이런 또 핑크빛.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가지신 분들도. 그렇지. 떨어질까 올라갈까. 반반반반.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아 맞아맞아. 자 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 어. 이런 분들은 팔까 말까. 말까. 반반반반. 아. 아침에 일어나면 팔까 하다가 저녁에 누울 때는 그냥 말까. 팔까 말까. 아 정말 자 근데 요런 다주택자분들이 이 두 개의 선택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사월 정도에 매물이 쏟아졌을 수도 있어요.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맞아맞아.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팔까 말까 두 개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선택지가 더 있었던 거죠. 그게 뭐야. 바로 중요라는 게 되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많이 그 중요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팔까 말까 말까 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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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니까 그냥 앱다 주자. 아 주자가 들어왔구나. 그렇습니다. 옥자 숙자도 아니고 주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녀분들만 좋아진 거죠. 이야 자녀분들만. 이번에 뭐 연락 없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연락 왔지. 아빠 나 하나 주세요. 아 그렇게 거꾸로 거꾸로. 없었죠.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많은 분들이 특히나 강남 3구 쪽에서만 우리가 증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아. 최근 늘어서는.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방광역시. 가장 많았던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오. 증여가 이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팔까 말까 쪽에서. 응. 증여 쪽으로 또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자 또 하나가 이제. 살까 말까. 말까 살까. 이런 반반. 자 여기에서는 역시나 30대는 용감해 용감해. 그렇죠. 자 30대가. 이야 팬데믹 상황이 가장 높았던 게 3월이었잖아요. 어. 이 3월에 무려 9000건 중에서 2800건을 샀는데. 어.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던 때에 30대가 약 한 500건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서울 아파트는. 근데 팬데믹 상황 하에서 2800건을 했어. 무려 5배 6배를 더 산 거야. 작년보다. 이야 이거 30대 무서운 뭐. 무서운 30대.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렇게 30대 분들이 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30대. 너무 훌륭하다. 자 일단 30대들은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 에코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어. 여기에다가 부동산 공부를 엄청나게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섣불리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곳들이 보통 노도강 쪽이에요. 어. 6억대 이하. 자 지금 삼성동 저희 사무실 있는 그 가까이에. 원룸 하나가. 어. 12억 4천 5백이에요. 자 그러니까 500만 원 월급 받아서. 1년에 2천만 원씩 모으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모아야 되니까. 맞아.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500만 원 월급 받아서 10년 동안 모으면 2억이야. 그러면. 강남에 있는 그 원룸 아파트 하나 살려면 몇 년. 어. 10년. 20년. 63년. 63년. 그게 되는 건가. 10년 모아야 2억이니까. 아 그러네. 12억 4천 5백이니까. 이야. 63년. 어. 이거를 아는 거죠. 직장에서 안 잘려야 돼. 끝까지 일해야 돼. 아니지 뭐 63년이면 지금 서른에 63이면 93세 원룸 아파트 하나 사서 뭘 하려고. 그건 관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거기서. 자 그러니까. 지금 30대는 지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앞으로 본인들이 50대 60대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옳다. 아. 일종의 투자의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강남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외곽 쪽에서 해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혜롭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 똑똑한 애들이네. 맞습니다. 뭐 애들이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기분 나쁘죠. 내 나이가 60이야. 그분들이. 어쨌든 30대. 훌륭하다. 어쨌든 이렇게 살까 말까 말까 살까 할 때도 사자. 이렇게 직진하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반반 상황 안에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계속 팔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런 관망세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고. 음. 자 그렇지만 지금이 또 아주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시장을 관찰한다고 하면. 음. 결국은 방법은 하나. 어. 뭐야. 이건 누가 결정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 왜. 위험도 있고. 어. 기회도 있고. 아 그렇지.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 다 위험을 선택했을 때 그 부담도 본인 책임을 져야 되고. 기회가 있어도 그 수혜를 내가 보는 거니까. 그렇지. 지금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응.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개별 하나하나. 응.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잘 분석을 해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좋은 입지를 또 가질 수가 있어. 우리 박 형사님 우리 제수 씨가 굉장히 미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지금 용기 있는. 말하지 마. 그거는. 어쩌지 말이야 지금. 나는 결심을 했어. 뭔 결심을 하셨어요. 지금 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딱 문득. 아파트도 반 채 빌딩도 반 채 계집도 반 채 반을 그냥 반만 살래. 박 형사님. 그럼 저 좋은 생각이죠. 아니 무슨 치킨도 아니고. 응. 뭐도 아니고 반 반 후라이드만 장면반도 아니고. 어머 그렇게 해야겠어. 이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빨리 이거 진행을 하시면 제가 뒤쪽 순서에 가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성공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았어.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다음 코너 뭐 복땡이 반 여기요 반 뭐 장갑 끼고 노래 한 번 불러야겠다. 잠깐만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구호는 외치고 가셔야 되겠죠. 좋았어 아주 오늘 좋아. 꿈꿈키오 부동산쇼 복땡이. 꿈꿈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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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최초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부동산 트로트 방송의 사회를 맡은 유린기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유사품 있죠. 유산슬과 굉장히 유사하신 복산슬씨께서 오셨습니다. 복산슬 부탁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진아 선생님의 노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 나의 동반자 세입자도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시련 코로나 때문이었어 장사가 안 되어서 한숨이 나오지마엔 임대료를 낮춰주신 이 영원한 동반자여 강남에 살면 강부자 양계장 하면 알부자 복대기. 감사합니다. 임대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거를 집어내시네. 그럼요네. 함께 잘 살아야죠. 고마운 우리 건물주분들 진짜. 이분들도 또 하나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을 살려내신 우리 강부자 알부자 이것도 정말 멋지. 감사합니다. 양계장 우리 농민 여러분들 살립시다. 달걀 많이 먹읍시다. 역시 정말 멋진 복도로 가스. 감사합니다. 자 뭐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까. 네. 자 오늘 또 야 엄청난 사연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도착했어. 오 물밀듯이 왔죠. 골라서 골라서. 네. 사연 하나만. 보여주시죠 한번. 이야. 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노래도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아 요즘 뭐 복트롯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이런 복트롯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원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만간에 저는요 사랑의 재건축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니고 사랑의 재건축. 기대해 주십시오. 재건축. 멋집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확 높이는 바람에 앞으로 재개발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재개발에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이제 재개발이 좀 어려워지니까 우리 또 저기 복산슬씨께서는 바로 방향을 바꿔서 사랑의 재건축으로 싹 다 새로 지어주세요. 벌써 노래 나왔네.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사연. 먼저 고민을. 사랑의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해결해 드려야죠.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3월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대가 20%였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올린 거죠. 몇 프로까지 올렸습니까? 20%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15%. 네. 너무 많이 갔네. 15%인데 20%까지 올린 거예요. 그런데 20%에다가 지자체에서 또 독립적으로 10%를 더할 수 있게 해 놨으니까 최대 3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1%가 올라갈 때 보통 한 1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분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10%가 올라간다 그러면 무려 100세대가 감소라는 거죠. 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는 네. 일단 이게 뭐 3월에 국무 조정시 여기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령 공포가 이번 달 5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네. 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실제로 하려면 한 3개월 정도의 경과 규정을 둔다라고 봤을 때 제가 예측하기로는 8월에서 9월 정도는 돼야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한남 3구역이라든지 부가위원 2구역 3구역 이런 것처럼 이미 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놓은 곳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겠죠. 아, 그렇군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놓은 곳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될 것보다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다면 되기 전에 빨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이번에 레미안 원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야, 아니 조합원들이 평당 5,500의 분양을 받는데 지금 뭐 일반 분양자들이 4,900 얘기했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네. 또 너머에 대한 산이 또 7월 28일에 또 온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도 7,200만 원 받게 해주겠다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요.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은 또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반반이야. 아, 오늘은 뭐 반반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정말 꼼꼼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네. 그래서 뭐 이건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야말로 진짜 뭐 세미나나 또 아무래도 또 뭐 개인 상담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그 이전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댕이로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67로 꼭 전화 주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동산기 유재석 UNS 하우징 대표 우리 유재성 대표님의 중독성 강한 명 강의 부동산이 좋다! 네. 듣고 싶어도 또 듣고 싶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우리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야, 정말 계절의 여왕. 네. 5월이 왔습니다. 아, 그렇죠. 최고의 계절이죠. 혹시 뭐 5월이 가정의 날인데 네. 뭐 알고 계신 또 많은 기념일들인데 혹시 뭐 좀 있습니까? 아, 제가 뭐 수다맨처럼 한번 쫙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0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로 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있어. 이야.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세계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네. 어린이날.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니, 잠깐만 갑자기. 네. 어버이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스승의 노래로. 아,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입니다. 네.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기암보. 네. 군사부일체.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네. 네. 5월이 되겠습니다. 아, 5월.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5월에는 뭐 강의를 뭐 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오늘 뭐 그 저기 부부의 세계 이런 건 아니고. 그럼 어느. 그래서 우리 부동산이니까. 네네. 부동산 이야기를. 야, 부동산. 5월에 맞는 부동산 이야기. 아, 기대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네네. 올해 부동산 그 월수 중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한 달을 꼽아라 그러면. 5월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뭐 5월 5일에는 뭐 손주에게 증여를 하고. 뭐 부부의 날에는 뭐 부부끼리 뭐 부담부 어, 뭐 증여 뭐 이런 거 딱 하시는 건가요? 이야, 복댕이. 아.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자,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부동산 시장하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6월 정도를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네. 지금 뭐 이제 총선도 이제 끝나고 나서. 네. 드디어 이제 5월 30일이 되면 또 20일 때 국회가 또 개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5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음. 5월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라. 아. 첫 번째. 네. 추가 하락. 네. 반등. 네. 찍어주시죠. 아, 저요? 저는 뭐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반 갈 줄 알았더니? 네. 반등으로? 네. 네. 맞습니다. 뭐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과거를 좀 돌아보면.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를 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사실은 그때가 탄핵 정국이 계속 되다가 출범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하고 그렇게 우호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네.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30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을 좀 꼼짝없이 잡아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5월에 출범했는데 6.19 대책 나오고 8.2 대책 나오고 9.13 대책 나오고 12.16 대책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바로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게 쭉쭉쭉쭉 맞습니다. 6.19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로 갑자기 올라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완화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지금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3, 4분기를 지나면서 4, 4분기 때는 회복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 쪽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5월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 그런 숫자를 볼 만한 어떤가요? 보여주시죠. 이 숫자를 봐야 됩니다. 강남 3구 재건축 매수 심리가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좀 왜냐하면 이번에 좀 하락을 한 것도 강남 3구 쪽에 있는 재건축 쪽이 가격이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네. 자, 그리고 올라갈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재건축 쪽이 올라가면 옆에서 따라 올라가. 네. 항상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그 진앙지가 되는 곳이 강남 3구 재건축이에요. 옆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군요.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친구가 잠오라고. 옛날에 그 사셨던. 내가 526동에 살았지. 아, 526동. 네. 잠실주공 5단지. 네.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226대책 직전에 12월 14일날 거래된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전용 82제곱매가 2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1226대책 나오고 팬데믹 상황 터지면서. 네. 이것이 22억, 21억까지 조정을 받더니. 네. 네. 4월 들어서는. 네. 드디어 앞에 일자가 나왔습니다. 19억 5천, 19억 7천. 아. 거의 뭐 한 4억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 20억 뭐 또 왔다 갔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자, 결론적으로 잠실주공 5단지를 우리가 바로미터로 만약에 삼는다라면. 네. 자, 우리가 만약에 호가를 보여주는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일자가 싹 사라졌다. 네. 10억 대가 없어졌다. 자, 19억 이렇게 싹 사라졌어. 네. 다 이자인데 이자가 뭐 2, 1, 2, 2 이렇게 뭐 바뀌었다. 네. 이거 완전히 사라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런데 만약에. 네. 내가 포털사이트를 들어가 봤어. 네. 하자가 없어. 1, 8, 1, 9 뭐 다 이래. 네. 아니면 뭐 1, 7까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게 바로미터가 되겠군요. 뭐 하나의 바로미터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바로미터를 삼는다면. 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는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난 믿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맹신하지 말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밭 시장의 어떤 하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는 말 그대로 지금 19억대에 있는 금매가 빨리 소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아. 이것이 어떤 매수 심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이시죠. 자, 다음이 청약 열풍하고 풍선효과예요. 네. 야, 정말 지금 청약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라남도 순천에 최근에 아파트 분양한 것이 50대 1을 넘었습니다. 아. 전라남도 순천에.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열풍이 불어 낙쳤네요. 야, 더더구나. 네. 대구. 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청약 1순위. 네. 경쟁률이 1위야, 1위. 와. 무려 60대 1. 대단합니다. 지금 전국 평균 경쟁률이 지방 쪽이 20대 1이에요. 네.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야. 와. 와. 열풍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뭐 서울은 만만하냐. 네. 서울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렇겠죠. 서울도 지금 그때 르엘 신반포. 네. 뭐 124대 1 갔잖아요. 네. 이번에 그 신정유타운. 네. 목동구 옆에 거기. 거기에. 이번에. 얼마나. 128대 1. 이야. 넘어섰네. 신정유타운. 네. 어마어마한. 대단합니다. 자,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런 청약 열풍이 또 불씨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늘 뜨거우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또 보여주시죠. 자, 추가 규제냐. 경기 부양이냐. 누가 더 강할까. 오. 누가 더 강할까요. 글쎄. 글쎄. 이거는 뭐 막상막한 것 같은데. 자, 추가 규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추가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 지금 뭐 40조를 풀겠다. 또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30조를 풀겠다. LH에서 23조를 풀겠다.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또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기회는 기회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야. 이거 누가 한 말씀이십니까. 자,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돌아서면 뒤에 머리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대머리잖아요. 자, 기회는 기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 기회야.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 아닌 척. 오. 톡톡톡. 기회십니까. 아, 몰라요. 일단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회는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절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기회인 줄 알면 그건 기회가 아니야. 기회는 기회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기회를 잡는 사람. 이것이 성공 투자자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한 뭐. 오늘의 마지막에 그 명강의 숨은 말씀은 여기에 있었군요.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이런 주옥과 같은 명강의. 이런 말씀 한번 더 자세하게 또 심도 있게 좀 한번 가까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시간이 좀 짧긴 해요. 제가 이제 세미나 오시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까지 충분히 제가 세미나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개별적으로 무료 상담을 다 해드려요. 네. 세미나도 무료, 상담도 무료. 물론 안 올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뭐 예약전화 이런 거 정도만 하고 오시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좀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안내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실전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서울전화 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를 거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리보고 조리봐도 알 수 없는 부동산. 어디? 돈 버는 부동산 없나요? 복댕이 여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요라고 외치면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코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표님을 한번 믿어보는 코너! 복댕이 여기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디를 한번 또 가실 건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지상에서만 놀았습니다.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이요? 아니, 벌써 갈 때가 됐나요? 지금 뭐, 아니 뭐 머리에 엔젤링 달고 하나님 집 앞마당 임장이라도 가야 됩니까? 슬픕니다. 엔젤링 달면 완전히 간 거고 그렇죠? 네, 뭐 그건 아니고. 뭐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 보겠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럼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구름 타고 뭐 우리가 뭐 저기 선호공원 아니니까. 네. 요즘은 불러도 오진 않아요. 오, 그렇지. 구름도. 네. 개성이 있어서 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구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기구요? 탈 준비 됐습니까? 아, 뭐 지금 뭐 겁이 나지만 준비가 됐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한번. 야. 야. 아, 이거 야, 무슨 뭐 LAPD의 그 뭐. 이거 어디 무슨 지금 응급 의료용 헬리콥터 어디서 지금 뭐 이거 지금. 아, 코로나 지금 이것 때문에 닥터 헬기? 닥터 헬기 지금 뭐 훔쳐 오신 거 아니에요? 닥터 헬기 아니에요. 아, 그럼 뭡니까? 그냥 헬기에요, 그냥 헬기. 야, 그럼 헬기 타고 하늘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야, 자,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인장을 할 때 너무 땅에서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뭐 그 사실 헬기 조종사 면허증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종사 한 분을. 네네.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헬기 타고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네. 느낌 옵니까? 두두두두두. 네. 소음이 심하지만. 소음이 좀 심하죠? 네. 자, 그러면 이 헬기 타고. 네. 지금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자, 우리 조종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도착한 곳. 야. 아니, 진짜 항공 사진이네요? 그렇습니다. 헬기 타고. 야. 어딘지. 여기야. 제 그, 제 2의 고향 아닙니까? 혹시라도 나말이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그렇죠. 아따, 여기 내 구역인데 누가. 여기 내 구역이야, 지금. 가장 먼저 저는 사실 뭐 여의도가 지금 제가 뭐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 신길이요. 예. 제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고향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하늘 위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야, 새롭네요. 야, 이렇게 보니까. 네네네. 야, 이렇게 여의도와 영등포가 이렇게 진짜 이 샛길 하나 사이로 가깝구나. 샛길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샛강이죠, 이게. 아, 샛강입니다. 이름이 샛강 생태공원이라고. 생태공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저렇게 샛강 생태공원이 있고 저기 서울교라는 조그만한 다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리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여의도와 영등포. 네.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와 영등포가 3대도심으로 같이 묶여있는 곳도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이 더 가까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 소위 말하는 서울교 바로 앞에 영등포에 있는 저 영등포 로타리 고가 차도가 철거가 됩니다. 드디어. 아, 맞습니다. 항상 저기 가까이 보면 길이요. 대방역 가는 길, 지하로 가는 길, 영등포로 가는 길, 공구상가로 가는 길 6개가 있어서 엄청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아주 큰 공원을, 어마어마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게 결정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정말 이것이 다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겠죠. 지금 보이는 바로 저기에.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저게 지금 메리어트 호텔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앞에 있는. 네. 메리어트부터 계속 높은 빌딩 쭉쭉쭉 가다가 저쪽에 보이는 저거. 네. 지금 이제 7월달에 입주를 하는. 네. 바로 파크원. 그렇습니다. 69층짜리 저거 하나 보이는 게 지금. 그 옆에 있는 게 53층짜리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낄쭉하게 9층으로 되어 있는 게. 백화점. 현대백화점. 맞습니다. 그 옆에 또 30층으로 우뚝 솟아 있는 게. 네. 호텔, 페어먼트 호텔이라고. 아, 호텔까지 있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쪽 지역으로 63빌딩만 한 게 또 한 1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IFC 몰까지 해가지고.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단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여의도 공원도 보이시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길역 쪽에 산다 그러면. 네. 셋강 생태공원에 가서 조깅도 할 수 있고. 네. 여의도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네. 또 뭐 지금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걸어서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내가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 안에 방 2개짜리. 네. 아니면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이 있는 1.5름 구조라고 하죠. 그런 작은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 네.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고 하면. 네. 일단은 여의도 안에는 이런 게 공급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리 하나. 서울교를 건너와야 돼. 네.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근접해 있는 곳이죠. 바로 신길역, 영길역.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바로 사이트. S-I-T-E. 사이트. 네. 입지라는 거죠. 바로 그 입지. 저 자리가 맞다고요? 저 자리를 오늘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대박 자리인데요, 정말로. 정말 대박. 네. 그냥 우리가 여의도 직주군접이다. 네. 뭐 여의도에 직원들이 실제로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진짜 바로 앞자리. 이야, 아니 뭐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건 정말 대박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VIP 바로 앞자리. S석인가요? R석에서 V석. V석. 그렇습니다. 정말 R석 자리. 바로 저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주군접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실제로 저런 입지를 현장에서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가까운지. 네. 정말 저 다리를 건너서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까지 실제로 얼마 정도가 거리는지. 네. 주변에 어떤 것들이 되는지. 더더구나 저 신길역이 아시겠지만. 네. 1호선하고 5호선 W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아침에 맨날 걸어서 출근하다가. 오늘은 바쁘면 그냥 5호선 타고 가면 한정거장이야. 더더구나 지금 저 여의도역에는 GTX 비노선이 들어옵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그 광역급행철도가 두 개나 들어오는 또 더블역세권이 되는 거죠. 네. 이미 5호선 9호선 더블역세권이면서. 와.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해. 지금 사진상에는 안 나왔는데요. 이 보행교가 또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 경관도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세탁생과 공원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신길역으로 해서 여의도로 바로 이렇게. 멋지죠. 자 그래서 이쪽에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일단 여의도 직주 근접. 네. 정말 바로 앞자리 투자할 때. 일단은 접근성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네. 실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이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 요즘 젊은 분들은. 네. 아파트 구조가 아니면 싫어해요. 그것도 뭐 200세대가 넘는 정말. 실제 아파트하고 똑같은. 아니 그냥 뭐 거의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또 어떻게. 맞습니다. 정말 아파트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네. 그런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방 큰 방 작은 방 거실 주방 욕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음. 뭐 큰 방이 또 하나가 있고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또 욕실 주방이 다 되어 있는. 아 아파트네요. 이런 풀버스. 그렇죠. 자 그래서 아파트 구조인지 아닌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자 또 하나는 합리적 가격. 네. 아무리 바로 앞자리라도. 네. 그런 방 두 개짜리 1.5룸 구조가 10억 20억이면. 부담스럽죠. 선택하기가 어렵죠. 더더구나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도 그걸 월세 났을 때 들어오기가 부담돼.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가격이 중요하다. 합리적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여주시죠. 이야. 이야. 아니 3억이 안 되는 가격이네요. 맞습니다. 자 큰 방이 하나가 있고요. 또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의도 같은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은 원룸도 좋겠지만 일단 소득이 좀 높으면 방하고 거실은 좀 분리되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욕실과 주방이 다 갖춰져 있는. 네. 그런 집이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이게 지금 2억 9천 3백에서 2억 9천 8백. 3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전세가 2억 7천에서 뭐 한 2억 7천 5백 정도 생각하면 정말 여의도 바로 앞에. 그렇죠. 아까 사진에 나왔듯이. 맞습니다. 여기에 정말 금액을 봤더니 1,800에서 2,300. 오. 2천만 원 내외로. 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메리트가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또 투룸도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투룸은 제가 가격을 여기 공개를 안 해놨지만. 네. 투룸은 약 한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음. 그러니까 1.5룸은 3억. 네. 조금 안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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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왔다 갔다. 아. 이야. 요런 정말 합리적 가격. 요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에서 월세도 받고. 내가 직접 사라도 좋고. 네. 앞으로 여의도에 이렇게 뭐 gtx 비노선 신 안산선 뭐 아까 보셨던 페어먼트 호텔 뭐 파크원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또 들어왔을 때. 네. 정말 복대기가 될 수 있겠다. 이야.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런 곳은 뭐 그냥 가격이 뭐 야 너 내려가 내려가 해도 내려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아주 최고의 입지를 또 자랑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물론 아까 사진에서도 좀 더 위치까지 알려주셨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할 때는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제가 세미나 하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네. 충분히 지금 방송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도 끝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을 다 해드리는데 네. 또 남아서 엄청난 질문이 쏟아집니다. 아. 그 이유가 네. 사실은 개인들마다 투자 금액이 다 달라요. 아. 투자 성향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미나 그다음에 무료 상담 세미나도 무료 상담도 무료. 아. 요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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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농담처럼 진단반 농담반 그랬는데 아파트반 빌딩반 강력반 거기서? 네 그렇죠 그것도 반이네 강력반도 반준으로 끝나네 무슨 3학년 1반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찌끈찌끈하네요 머리 반이 아픕니다 나는 일단 성호 너한테 복댕이를 주고 싶어 아 그런가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역시 개그맨 20년 차 맨날 아이디어 짜잖아 역시 아이디어가 좋아 반반 사실 우리가 그걸 보고 보통 반반이다 또 많은 분들은 보통 포트폴리오를 짤 때 7대 3으로 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돈이 작으신 분들은 주거 쪽에 7을 짜고 그다음에 또 수익 쪽에 한 3 정도를 짜고 또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주거 쪽에 한 1 정도 짜고 돈이 많으니까 한 천억 정도 있으니까 사는 집이야 뭐 한 10억이면 되지 아유 가슴이 아프네 나머지 수익 나오는데 구를 짜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어차피 반반으로 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생각을 해도 지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이제는 좀 포트폴리오를 리디자인 할 때가 좀 됐다 아 한번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조금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잖아 지금 뭐 총선에서 어쨌든 여당이 압승을 했고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괴로울 거는 뻔하잖아 맞죠 그리고 또 이 분위기가 만약에 쭉 계속 이어진다라면 결국은 내가 지금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은 숫자가 많으면 불리해 액수보다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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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30억짜리 한 채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더더구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당 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1가구 1주택 쪽에 있는 사람들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주택 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으는 게 낫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팔아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숫자를 더 똘똘한 쪽에 이렇게 한 번 계획을 한 번 이제 잡아 보는 거야 뭐 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방향을 보고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주거는 머릿속에 딱 하나 똘똘한 한 채 요렇게 알겠습니다 반반이 지금 뭐 있더라도 똘똘한 하나만 생각해라 일단은 한 채 주거 쪽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빌딩 쪽 자 빌딩 쪽은 뭐 어쨌든 지금 뭐 상대적으로 봐서는 지금 뭐 아까도 그 내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지금 대출 이율이 2% 초반이잖아 2.28% 근데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 이제 수익형 쪽은 정말 대단한 거야 뭐 사실상 거의 한 4% 정도만 나와도 거의 더블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대출을 받아도 나머지 2%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런 수익형 쪽에 포트폴리오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돈이 많으면 빌딩을 사시고 네 돈이 없는 분들은 아까 뭐 여기오나 이런 데서 얘기했듯이 소위 말해서 내가 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한강 가까운데 네 여의도 가까운데 뭐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당연히 여기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늘 좋다 아 왜? 임대소득세를 75%까지 감면받지 네 취득세 뭐 85% 감면받지 재산세 뭐 거의 100% 감면받을 수 있지 네 또 일가구주택 비과세 혜택 그대로 보면서 또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지 네 그래서 항상 요런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리데이자인 요렇게 할 시점이 왔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기 여의도 옆에 그 반반한 그 뭐 영등포 그 따끈따끈한 뭐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구원을 외치고 가더라도 구원을 외치고 아 진짜 바쁜데 구원을 외치고 부동산 쇼 복대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way